오늘은 누군가가 떠나는 날 나는 오늘 출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사카로 놀러 간다고 합니다 오사카 나도 가고 싶다 팔짱 너무 좋아 아빠 버리고 일본 가니까 좋냐? 응 아주 많이 좋아 아빠 선물 사와 3일 후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 라이가 일본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일본에 가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사카로 출발할 건데요 오사카로 출발해서 라이가 과연 흔지에서 저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오래간만에 몰카 레츠고 자 인천공원 도착 오사카로 출발 최근 연이은 엔저 현상으로 한국 사람들 일본 여행 진짜 많이 갑니다 이거 뭐 제주도보다 싸고 거의 동남아 수준의 물가라고 하니 안 갈 이유가 없지 조심하세요 요즘 각종 테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폭팔물 테러 총기난사 흉기난동 차량돌진 오메 무서워라 여러분들 무조건 스마트패스 등록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등록한다고 하면 얼굴 인식으로 바로 통과 개꿀 역시 스마트패스는 남바완 이거를 이용을 안 하면 바보라니까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라이는 제가 오는 거를 꿈에도 못 꾸고 있는데 제가 일단 가가지고 라이를 좀 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사카 오래간만에 오니까 느낌이 새롭네 칸사이 공항역에서 남바까지 특급 열차를 타면 35분 걸리는데 일반 열차 타도 대충 45분 정도 걸린다 해서 그냥 표 끊고 일반 탔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서 그런지 한국어 간판 아주 친절하게 써있어서 표 끊고 남바까지 가는데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남바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남바역 분위기 약간 이런 필링 이런 느낌 사람들이 여유롭게 졸라 더운데 여기 앉아가지고 의자 같은 데서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아주 우연히 길 가다가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컨셉으로 라이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아빠는 오래간만에 오사카와서 기분이가 좋았어요 지금 덴뿌라 집에 줄 서있다고 하니까 그냥 덴뿌라 텐동 남바역 덴뿌라 맛집 마키노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키노는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덴뿌라 텐동집 덴뿌라 정식을 먹는 입구와 텐돈을 먹는 입구가 달라서 찾아가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갈 때 주의하세요 오사카는 한국인에게 지배당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인들 사람이래 여하튼 아빠 없이 여행을 떠나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나이 앞에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떤 반응을 지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기 라이가 보입니다 자 그냥 쑥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 체크 궁금해 궁금해 과연 라이는 어떤 리액션을 보여줄지 잠입 성공 일촉즉발의 상황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렇게 안 놀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하고 닮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쥬메 마시대 왜 안 놀랐어? 왜 안 놀랐어? 어디서 봤어? 뒤에 있잖아 나 앞에 있었는데 먼 뒤에 있어 아니 봤어 아니 보였어 아 그래? 봤어? 근데 왜 안 오셨어? 너는 뭐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을 안 주냐? 아빠가 그냥 아빠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아 그래? 진짜? 나 변장하고 저기서 몰래 왔는데 닌자 워크하고 왔는데 역시 나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 가족 리액션 진짜 맛있엉? 내가 왜 안 오신지? 아 너무 맛있다 아니 acabar 스트레스 ? 아 아